자 이번엔 또 환상의 콧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요 이 트로트 쪽에 너무너무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 잘 어울리는 가수가 계시고 또 한 분은 기가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정결의 가수입니다 자 우리 매력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 금미씨와 우리 항상 밝은 기운로 여러분에게 멋진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우리 주채연씨 두 분의 무대 자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상의 콧미를 희망하게 등장을 하고 나오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달려달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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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숙취에 한잔 목이 많아 한잔 그 여인은 불구이니까 밤새도록 한잔 어때죠 한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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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까지 달려보라 한잔해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달려 달려달려 한잔해 두잔해 세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내가 쏜다 한잔해 삼겹살에 한잔 때리자 삼겹살에 한잔 때리자 두 김치 해물 파전 시원한 한잔 주세요 밤새도록 한잔 어때요 한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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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까지 달려보라 한잔해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달려 달려달려 한잔해 두잔해 세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내가 쏜다 한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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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달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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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해 한잔해 두잔해 세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내가 쏜다 한잔해 멋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그나저나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